오 미키! 구독 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omg 미키 삼촌 이제 새 학긴데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? 오, 내가 인싸내는 방법을 알고 있지. 무조건 재밌으면 돼. 재밌으면 된다고? 어떻게 하면 재밌는데? 몇 가지 유머가 있는데 삼촌이 알려줄까? 응, 응. 음, 한 가지. 아, 세종대왕이 먹는 우유는? 세종대왕이? 우유를 드셨어? 응, 드셨어. 음, 3, 2, 1. 아, 모르겠어. 아야, 어여, 우유, 우유. 아, 아야, 어여, 우유, 우유, 우유. 아, 진짜 웃기다. 또 하나 더 해줄까? 응, 응. 해줘, 해줘. 음, 왕이 궁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? 왕이 싫을 때? 싫어. 왕, 싫어. 시저. 시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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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저샐러드? 시저. 시, 뭐지? 아. 모르겠지?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아, 어려운데? 아, 싫어, 싫어, 싫어. 싫어, 싫어. 3, 2, 1. 왕이 싫어, 왕 싫어. 왕 싫어. 궁시렁, 궁시렁. 궁시렁. 궁. 싫어. 아. 궁. 싫어, 궁. 싫어. 하하. 또 다른 거는? 또 알려줘, 또, 또, 또. 재밌다, 재밌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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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이거 뭔지 알아? 하하. 하하.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? 굴세? 하하. 하하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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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할머니! 하하. 하하, 할머니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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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거 다른거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은? 동생 편만? 경편없는 세상 어.. 안해 아.. 되게 재미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